반가워요, 여러분. 전 레나라고 해요. L라이브 세 번째 릴레이 시작할게요.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? 전 요즘은 데뷔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. 그치만 매일매일 응원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다들 꽃 구경은 다녀왔어요?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잠깐 봤지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. 아,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구나. 음,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이브를 보고 있단 말이지. 그럼 딱 이것까지만 보고 꼭 들어가서 시험 공부하기 약속이에요? 그럼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. 다들 좋은 꿈 꿔요.